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기초 18장 할체례입니다. 직류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죠.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회로라고 하는데 이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회로의 기본적인 요소, 회로 요소라고 하면 또는 회로 소자 그렇게 소개를 하면 일단은 회로에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전지가 있어야 되죠. 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류가 지나가면서 전기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하는 저항이죠. 부하 저항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축전기가 있으면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다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로 넘어가서 전자기 유도까지 하게 되면은 코일인데요. 코일의 다른 이름은 유도기예요. 유도기. 코일. 저항기.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회로의 요소예요. 그래서 직류, 그러니까 이러한 회로에는 또 사실은 직류하고 교류가 있는데 직류하고 교류회로, 교류회로는 자기까지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은 직류회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직류회로에서는 유도기는 거의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나중에 직류회하고 관련된 유도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전지, 그 다음에 저항기, 축전기, R과 C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이어주는 도선이 있잖아요. 도선. 도선은 이제 회로도에서 실선으로 표시할 건데 실제 도선에도 저항은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항은 다 저항치로 묶어두고 아니면 나머지는 다 손실로 빼고 그래서 도선은 저항이 0인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저항이 없는 것. 그러니까 전이차가 안 생기고 전이 변화가 없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18장에서 다루는 직류회로가 구성하기 나름이거든요. 저항 몇 개, 전지 몇 개 그런 걸로 복잡하게 구성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거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회로도 원칙은 별거 없어요. 원칙은 별거 없는데 경우마다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많이 익숙해져서 문제에 바로 몇 가지 안 되는 원칙을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로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저항이나 축전기는 다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전지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전지는 기전력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전원, 전지 그렇게 되는데 기전력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전력이 뭐냐. 먼저 EMF라고 약자로 EMF로 쓰기도 하고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으로만 봐서는 힘으로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힘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도선이 있고 거기에 전류를 흘려보내려면 전류를 밀어내야 되잖아요. 전류를 밀어내는, 전화를 밀어내는 힘을 기전력으로 생각해서 포스다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건 아닌데 힘으로 생각하면 많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에너지, 일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더 쉽고 그것을 단위 전화당 해준 일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전이차가 돼요. 그래서 기전력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해라 그러면 일정한 전이차를 유지하는 것을 기전력,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기전력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이차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 회로의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전력은 전이차의 대응이 되는 거예요. 전이차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기전력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전력을 갖고 있는 것, 그러면 기전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거는 다양해요. 전지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이유에서 오는 거고, 건전지, 그 다음에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 유도에서 오는 거고, 그러한 기전력을 갖고 있는 기전력의 소스, 원인을 기전력원 또는 전원이라고 보면 되죠. 전원, 전원, 기전력원 같은 얘기인데 기전력원, 전원의 역할이 뭐냐면 기전력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전력을 제공해서 전화를 이동시켜주는데 이때 전화를 만들거나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 이렇게 표시하면 이 전지의 양극에서 전화를 만들고 음극에서 전화를 없애고, 그게 아니죠. 거꾸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만들고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없애고,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전자들을 마이너스 극에서 밀어내고요. 마이너스에서는 전자를 밀어내요. 그럼 밀어내면 이 전자가 이동을 해서 플러스 극 쪽으로 접근하겠죠. 그럼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마이너스 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그럼 이게 이제 전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전하기 때문에 전이가 낮은 쪽으로 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너지, 전지가 기전력이 전자한테 일을 해서 음극 쪽으로 넘겨주면 여기서 지들끼리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또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이렇게 이동하면 우리가 편의상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생각했으니까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전력이 해주는 것, 전원이 해주는 것은 전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화를 펌프질해서 올려준다. 순환시켜준다. 펌프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 펌프가 있으면 물을 계속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하고 비교하면 펌프의 역할이다 하는 거고요. 이때 기전력의 기호는 이렇게 입실론을 정의할 건데 그럼 이런 기전력의 크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전이차를 유지하는 건데 전이차의 정의가 단위 전화당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전화당 에너지를 해준 것. 그래서 단위 전화의 한 일. 그것이 기전력이 돼요. 그래서 이 단위 전화를 밀어내는 힘이 한 일. 그래서 처음에는 포스라고 했다가 일의 개념으로 정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전력의 단위는 단위 전화에 해준 일이니까 이게 전의가 대응이 되거든요. 전이차, 전이차의 단위, 전의의 단위, 볼트 단위를 그대로 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전력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거는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물리 범위에서는 기전력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지가 있으면 기전력이라는 게 있어서 기전력이 크기가 얼마다. 그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지에, 기전력이 있어야 전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전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전지의 물리적인 특성을 보면 기전력에 의해서 전원을, 전류를 공급하는데,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그런데 이때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전력은 일정해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화학전지 같은 경우는 두 극의 금속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전지가 다 방전돼서 떨어지잖아요. 전지를 다 썼다. 다 쓴 전지, 건전지 그렇게 얘기하면 기전력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기전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전지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 성질이 내부저항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전지 같은 경우에는 양극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산화된 화합물, 환원된 화합물이 생기죠.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변한 물질, 아니면 전해질 용액을 통과할 때 이온들하고 결합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전극 사이에 쌓이게 돼요. 그러면 추가로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충돌을 증가시키고 그런 성질들이 아주 커져서 기전력에 의해서 전자들을 보내고 싶은데 전자들을 충분히 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항이 쌓이면 더 이상 알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게 다 쓴 건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전력 자체는 일정한 거고 내부저항이 사용할수록 이게 증가하는 거죠. 사용할수록 증가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전지의 내부저항과 우리가 저항체라고 얘기하는 저항과 다른 점이에요. 저항체는 시간에 따라서는 변화가 없어요. 온도에 따라서는 변화가 있지만 하지만 전지의 내부저항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무한대까지 커진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전지는 단자 전압이라는 것을 따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극 사이에 기전력 말고 건전지를 구성하는 양 극 사이에 단자 사이의 전압. 그래서 단자 전압인데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림이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단자를 붙여두면 이 단자 사이의 전압이 바로 단자 전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안에 어떤 형태의 기전력 입실론으로 정의되는 기전력이 있는 거고 또 이 안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내부저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저항이 줄여주면 충전이 되는 거고요. 한 번 증가한 내부저항을 회복할 수 없다면 일회용 건전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